4라운드 화성FC와 창원시청축구단의 경기를 화성종합보조구장에서 보내드리겠었을 때 상위수플랫에 어느 팀이 갈지도 예측하기 힘든 그런 리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홈팀 화성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골키퍼, 박재환, 최영훈, 조영진, 김성환, 김한빈, 황진산, 박태웅, 공용훈, 김도영, 박준태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지난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창원시청축구단 이승규 골키퍼, 황재훈, 차영환, 박경익, 신태환, 양준모, 김현중, 한승환, 김동섭, 김슬기, 임예담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창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에 결승골로 승리를 오랜만에 거두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지난 라운드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 휴식기간 동안 최근에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신태환 선수의 활약이 역시나 좋았어요. 그렇죠. 신태환 선수가 11라운드부터 13라운드까지 3경기 연속 득점을 만들어줬는데 전부 다 세트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이었거든요. 그만큼 시작해서 임예담 선수, 김슬기까지 이어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창원입니다. 양팀의 경기가 주심의 휴식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주황색 유리폼의 화성FC, 그리고 화면 오른쪽 흰색 유리폼의 창원시청축구단이 자리합니다. 바운드 된 볼 경합 과정에서 화성의 볼을 가져왔는데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화성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준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준모 크로스 높게 올립니다. 펀치! 한 차례 수비에 성공했던 화성FC. 하지만 창원시청의 공격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뒤쪽 짧게 내준 이후에 중앙쪽. 마지막에 킥은 골 라인 아웃됐습니다. 창원 선수가 세트플레이 상황에 공격 가담을 했다가 볼을 앞쪽에서 받은 상황, 공간 좋은 공간에서 받은 상황. 연결, 빙글 돌면서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김도영. 앞쪽으로 짧게 밀어넣었습니다. 오른쪽 측면까지 공용훈 크로스. 수비에 맞고 아웃되면서 코너킥 기회를 가져오는 화성FC. 확실히 화성과... 짧게 가져간 이후에 곧바로 원터치 패스, 헤딩으로 끌어냅니다. 중앙에서 한 번에 왼발로 높게 띄웠는데요. 전방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두 명의 선수, 헤딩 패스! 박성민 골키퍼에게 흘러갑니다. 굉장히 애매한 위치로 볼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공용훈. 끝까지 한 번 달려가봤던 박준태. 볼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잡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기는 지금 리그입니다. 어, 좋아요! 어깨싸움! 최용훈! 넘어졌는데요! 반칙은 선언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최용훈 선수의 파울이 선언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순간적인 압박에 조금 불안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을 했던 화성. 빠르게 올라가야 됩니다. 박준태가 중앙에서 올라갑니다. 또 한 번의 노룩 패스 이어집니다. 아크 정면 오르바이트 슛! 어허! 크로스발을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화성이 뒤쪽에서 볼을 돌리던 과정에서 실수가 좋습니다. 박경익! 왼쪽으로 밀어준 이후에 임예담! 아, 잘 올랐죠? 크로스! 자, 김동섭 선수가 한 번 쇄도를 해봤는데요. 박성민 골키퍼가 편안하게 잡았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장면에서 김동섭 선수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찍어놓은 저 위치로 킥을 보내거든요. 네. 이번에도 정확하게 갈지 지켜보시죠. 양준모의 킥 뒤쪽! 오! 박아래입니다! 박성민 골키퍼! 아, 이번에도 굉장히 날카로운 계적으로 휘어들어가면서 머리에 정확하게 배달을... 벽이 있는 상황에서 그 벽의 시야를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좀 잡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박태웅! 오른발 슛! 넘어갑니다. 네, 박태웅 선수가 자신있게 슈팅을 만들어냈는데 골문을 살짝 넘어갔어요. 하지만 화성 입장에서는 이런 장면에서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 화성 F씨고요. 넘어지면서 반칙 선언들지 않았고 박준태! 박준태 오른쪽으로 쳐놓고 달립니다. 박준태! 상당히 오랜 시간 볼을 끌었는데요. 왼발 슛팅은 높게 떴습니다. 지금 약 10분 정도 전반전이 남... 기회가 많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영원! 오른발 인스텝으로 강하게 한 번 시도해봤는데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조금 더 하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 팀 모두 일단은 실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임예담 좋은 터치. 왼발 크로스 헤딩! 자, 뒤쪽! 아직 있는데요. 마지막에 볼을 잃어버립니다. 아, 있어요. 오른쪽!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김현중 선수가 이번에는 굉장히 아쉬운 슈팅이 나왔는데 네. 김현중 앞으로 나갈 시간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휘스를 흘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화성FC와 창원시청축구단의 2021 K3리그 15라운드 자, 전반전 두 팀 모두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두 팀이 득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이제 두 팀 모두 소개 성과를 만들어냈거든요. 화성 같은 경우에도 뭐 심우현 선수가 전방으로 배치된다거나 서정진 선수, 뭐 심지혁 선수가 측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창원시청, 화면 오른쪽에 화성FC가 자리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원투패스. 핑글 돌면서 박준태가 왼쪽으로 열어줬었습니다. 화성FC가 자리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원투패스. 핑글 돌면서 박준태가 왼쪽으로 열어줬었습니다. 김한빈. 접어놓고 오른발도 깨끗이. 자, 신태현 선수의 머리와 꼬아 또 했습니다. 코너킥을 가져가는 화성FC. 네. 이번 선수들의 위치를 봤을 때 창원시청축구단 선수들은 현재 경기장을 굉장히 넓게 활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측면을 통해서 중앙을 다시 거쳐가는 그런 전개작업들을 보여주고요. 자, 오른쪽 김슬기가 이어봤습니다. 김슬기 스텝오버 이후에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하여! 이걸 놓치고 말았던 김동섭. 그렇죠. 이번에는 볼을 계속해서 소유를 하고 있던 창원이 오른쪽 측면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황진산이 잘 끊어졌고 헤딩패스 연결까지 중앙에서 박준태 태클. 조금 발이 조금 높아 보였는데요. 오른발 슛! 벗어납니다. 공용훈. 이번에는 볼을 뺏어내고 난 이후에 박준태 선수가 조금은 아쉬웠는데요. 자, 황진산이 오른쪽으로 연결시킵니다. 김도영. 앞쪽 밀어준 이후에 크로스 올라갑니다. 슈팅! 정말 엄청난 득점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번에는 창원이 공격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 상황에서 화성이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천천히 가져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정확한 패스를 통해서 크로스가 올라갔고요. 박준태가 저자세에서 하프발리 슈팅을 통해서 굉장히 멋진 슈팅을 만들어냈는데 슈팅 이후에 화성이 또 분위기를 조금 탔는데요. 굉장히 좋은 패스예요. 오른쪽까지 연결됐습니다. 자, 한 번 속여놓은 이후에 뒤쪽 크로스 올라갑니다.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거둬냅니다. 황진산! 일단은 화성이 분명히 분위기를 가져오는 데는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진산의 패스 그리고 조영진 빠르게 달려가면서 이어받고요. 중앙쪽 터치가 길었는데 패스 연결됩니다. 잡아놓고 슈팅! 레이저 한 방을 쏬던 공용훈! 지금 화성이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 창원 같은 경우에 김동섭, 김현중, 신태한 4명의 선수가 신장에 제일 좋아요.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헤딩! 뒤쪽! 수비가 한 차례 끌어낼고 오르발 슛! 벗어납니다. 김슬기! 그렇죠. 4명의 선수, 말씀드렸던 4명의 선수가 모여있다가 퍼지는 순간. 쉽게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짧은 패스 좋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요. 넘어졌는데 휘슬 울리지 않았고 박스 안쪽 진입합니다.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준모가 왼발로 준비합니다. 양준모 가볍게 뒤쪽 헤딩 슈팅 가져가지 못합니다. 서막에서 화성의 표시가 볼을 빼냅니다. 마지막까지 슈팅을 가져가기 위해 집중했던 창원이었고요. 역습나간 화성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연결된 이후에 앞쪽에 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요. 곧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워넣었습니다.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요. 자, 김도형. 슈팅까지 쉽게 만들어내지 못하는데요. 김학기 슈팅! 김학기 승교 골키퍼! 화성 입장에서는 후반전 추가 시간 창원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직 휘슬을 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자, 화성 선수들이 수비 복귀가 빠르진 않은데요. 패스가 막히면서 결국 주심에 휘슬을 울렸습니다. 2021 K3리그 15라운드 화성FC와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는 0대0. 두 팀 모두 후반전에 너무나 뜨거웠던 난타선을 펼쳤지만 결국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스코어는 0대0 무승부 승점 1점씩을 챙겨갑니다. 그렇죠.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원은 수비 화성은 점유율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